여러분, 1979년 5월 9일 일본 후쿠오카연의 니시구에서 한 대학생이 새벽에 기숙사로 돌아가던 중에 길가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도로 중앙에 쓰러져 있는 줄 알고 깨우려고 이 대학생이 다가갔는데 한 남성이 처참한 몰골로 죽어있었던 거예요. 이 대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피해자의 남성은 복구에 타이어 자국이 나있었고요. 사망 사이는 심장 파열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피해자의 혈액에서 알코올이 발견이 됐는데 아무래도 술에 만취한 채로 도로 중앙에 누워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차량이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누워있던 남성을 그대로 밟고 지나간 듯한 사고인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담당 형사 한 명은요. 뭔가 꺼림직한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교통사고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살인사건 같은데... 그 형사가 교통사고일 리가 없다라고 판단한 근거는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치고 지나갈 경우에는요. 이 신체의 앞뒤로 타이어 자국이 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신체가 차에 치일 때 앞파퀴에 치이면 그 충격으로 이 신체가 지면에서 튀어올라가지고 뒤집어진대요. 그러면 그 뒤집어진 상태에서 차의 뒷파퀴가 뒤이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의 뒷면에도 타이어 자국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앞뒤로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피해자 남성은요. 신체의 앞부분에만 타이어 자국이 있었고요. 등쪽에는 아무런 자국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옷도요.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당시에 신발, 샌들을 신고 있었는데 이 샌들도 그냥 얌전하게 다 신겨져 있었습니다. 흐트러짐이 전혀 없었어요. 둘째로 피해자 근처의 도로, 지면에 떨어져 있었던 오일의 흔적이 문제였습니다. 보통적으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에서 엔진 오일이 떨어지게 되면 이 엔진 오일이 땅에 떨어지면서 튀기 때문에 이 땅에는 튀어있는 오일 자국이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튀는 원형 모양의 오일이 아니라 튄 모양의 오일 형상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이 사건 현장의 피해자 근처에 남겨진 엔진 오일의 흔적은요. 이 모양이었어요. 튀어있는 자국이 아닌 둥근 형태의 오일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피해자를 친 차량이 낮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거나 혹은 엔진만 켜놓은 채로 주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예요. 사고사라면 누워있는 사람을 치고 지나갔겠죠. 그렇다면 낮은 속도일 리도 없고요. 그리고 엔진만 켜놓은 채로 주행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사고사라면. 하지만 이 피해자 주변의 흔적들은 사고사라고 하기엔 이상하죠.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은 것 같다. 오일이 튄 흔적이 없으니까. 낮은 속도 혹은 주행하지 않은 상태. 이 두 가지를 근거로 담당 형사는 이 사건이 우연한 단순 사고일 리가 없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도로 중앙에 눕힌 다음에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계획살인일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 피해자를 치고 간 차량의 타이어 자국을 조사한 결과 대형 덤프트럭. 그 덤프트럭의 타이어 자국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덤프트럭. 엄청 큰 덤프트럭이 누워있는 사람을 밟고 지나갔다. 그리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의 시신 근처에서 수평기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서 수평기라고 하면요. 바닥의 수평 여부를 조사할 때 쓰는 토목용 장비라고 해요. 수평기.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가토 슈우즈라는 37살의 남성으로요. 인근의 모리타 토목에서 일하고 있었던 남성이었습니다. 피해자 가토 슈우즈의 아버지가 모리타 토목이라는 한 회사의 사장이랑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인맥으로 슈우즈가 인맥으로 이 모리타 토목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온화하고 되게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이 가토 슈우즈는요. 딱 하나. 술을 마시면, 그놈의 술. 술을 마시면 심한 주사를 부리는 게 흠이었을 뿐 별다른 문제는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리타 사장은요. 사건 전날 가토 슈우즈랑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같이 술을 잘 마시다가 가토 슈우즈가 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먼저 집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토 슈우즈 먼저 집에 보내고 그리고 저는 남은 지인들과 계속 술을 함께 마시다가 아침이 돼가지고 저도 가토 슈우즈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사망하기 전날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주변 동료들도 다 조사를 했지만 이들의 알리바이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사망 현장에서 수평기가 하나 발견됐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경찰들은요. 당연히 이 수평기가 피해자 가토 슈우즈 걸로 가토 슈우즈 것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데 발견된 그 수평기는요. 피해자 가토 슈우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토 슈우즈는 회사의 수평기를 평소에 두고 다녔대요.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토 슈우즈의 수평기가 아닌데 왜 가토 슈우즈의 사망 현장에 제3자의 소지품이 발견된 걸까요? 혹시 가토 슈우즈의 사망 사건과 연관이 있는 사람의 소지품은 아닐까요? 경찰들은요. 이 수평기가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 수평기의 판매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이걸 샀을까부터 해가지고 누가 샀을까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조사 결과 이 수평기는요. 한 건축회사 사장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건축회사 사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인근 토목회사의 타카이라는 한 사장에게 자신의 수평기를 빌려줬었다라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오케이. 타카이 사장. 이 사람이 범인이네. 범인이 아니라면 왜 타카이 사장의 수평기가 왜 범의 현장이 떨어져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범인이니까 현장에 이게 떨어져 있었겠지. 경찰들은요. 타카이 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이 수평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본인 얼마 전에 뭐 인근의 지인한테 수평기 빌렸다면서요. 그 수평기 지금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타카이 사장이 아 그 수평기요.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잃어버렸는지 도둑맞았는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간에 불리하다 싶으면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게 유행어인가 봐요. 계속 수평기에 대해 모른다는 식으로 발뺌하던 타카이 사장. 하지만 우연이요. 타카이의 회사에 피해자 가토슈즈를 죽였을 법한 대형 덤프트럭이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그 순간 형사들의 촉이 있잖아요. 타카이 사장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회사를 딱 나오려고 하는데 회사 앞에 덤프트럭이 있네. 어? 좀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이 경찰이 그 덤프트럭에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히리히저리 살펴보니까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었던 엔진오일과 비슷한 엔진오일이 타카이 사장의 회사에 떨어져 있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담당 형사는 타카이를 강력하게 범인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 나의 형사 촉으로 볼 때 타카이 사장이 범인이네. 이 덤프트럭으로 죽였네. 결국 피해자 가토슈즈의 신체에 남은 타이어 흔적이 타카이 사장의 회사에 있었던 대형 덤프트럭 타이어 문양과 일치한다. 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게다가 이 타카이 사장이 은행에서 1500만 엔을 대출해가지고 갚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타카이 사장이랑 사망원 가토슈즈 가토슈즈랑은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예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살인을 한다는 건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의심은 계속하는데 잡아 넣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은요. 피해자 가토슈즈의 신병을 조사하면서 그의 보험관계도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타카이 사장과 연관지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피해자 가토슈즈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무려 8천만 엔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 보험금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가토슈즈의 회사 사장 가토슈즈의 아빠의 친구 라던 모리타 사장 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사건은 새로운 전개를 맞았습니다. 가토슈즈가 죽으면 가족이 보험금을 타는 게 아니라 쌩뚱맞은 회사 사장이 보험금을 타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거죠. 이 사람의 보험금을 왜 사장이 타? 경찰은요. 모리타 사장을 용의선상에 두고요. 그의 주의를 면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모리타 사장도 이상하다. 타카이 사장도 이상하다. 그리고 그 결과 타카이 사장은 자신의 토목회사를 차리기 전에 한 회사의 현장 감독으로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회사가 모리타 사장의 회사였던 거예요. 즉 모리타와 타카이는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모리타, 타카이 두 사람 모두 여기저기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돈이 궁한 상태예요. 이 모리타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빚의 액수가 다 합쳐가지고 무려 7500만엔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7500만엔 정도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억 5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인의 가족이 이제 모리타 사장 지인의 가족이 노후 자금으로 모은 600만엔을 이 모리타 사장이 급하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리타, 타카이 모두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중에 결국 이들이 피해자 가토 슈즈의 생명보험금 8천만엔을 노리고 가토 슈즈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직원 결국에 경찰은요 1979년 9월 모리타와 타카이를 유력한 용의자로 규정하고요 경찰에 소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의심받는다는 걸 눈치챈 이 두 사장이 갑자기 증발하듯이 사라져버렸어요. 도망간 거예요. 왜? 뭐가 있으니까 억울하고 당당하면 왜 도망가 뭐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도망간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이 사건에 이들이 크게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들은 후쿠오카연을 벗어나지 못하고 체포가 됐어요. 경찰은요 모리타 사장을 추궁했고요. 결국에 이 모리타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폐해자 가토 슈즈한테 어 가토 슈즈 우리 이제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우리 건축리를 하잖아 근데 되게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가지고 생명보험 하나 들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권유를 해가지고 8천만엔의 생명보험을 들게 한 다음에 자신의 예전 직원이었던 타카이 사장을 끌어들여가지고 사건의 그날 같이 술을 마시고 이 타카이에게 술에 취한 카토 슈즈를 도로에다가 눕혀놓고요. 덤프트럭으로 치워가지고 죽게 만든 거예요. 잔인하죠. 자기의 직원을요. 덤프트럭에 깔아 눌려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그놈의 돈 정말 사람을 악마로 둔갑시키니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두 사람이 잡힘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는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어요. 이 영상이 진짜 조금 그래요. 왜냐면 깔아뭉길 때 생각해보세요.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여기에 깔아뭉개고 덤프트럭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딱 살라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어떡해 이런 상황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잔인한 거죠. 자기 직원을 모리타 사장은요 자신의 지인인 토모코 이 토모코 여성의 내연남인 하마다 타케시에게 노후자금 600만원을 빌렸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아까 제가 모리타 사장이 지인한테 600만원 빌렸는데 못 갖고 있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토모코 여성한테 빌린 거예요. 이 부부한테. 화면에 제가 보여드릴 자료에는 이 하마다가 마츠모토라고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일본으로. 근데 저는 하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 이름은 하마다 타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고해주세요. 이 토모코 여성의 내연남인 이 하마다 남성은요 20년 동안 교도소 형무소를 들락거린 질이 굉장히 나쁜 남자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977년에 출소해가지고 이 토모코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토모코 여성은요 죽은 남편이 이전 결혼해서 낳은 이제 아이들 여기 밑에 이제 유미코와 그리고 타카시라는 남매를 데리고 하마다 남성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다같이 동거 생활. 하지만 감옥에서 출소한 하마다는 딱히 일자리가 없었고요. 생활 형편은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여기에 하마다 남성을 알고 지냈던 한 여성이 이 하마다 남성한테 맡겨준 돈이 있었대요. 근데 그 돈을 이 하마다 남성이 모리타 이 사장한테 빌려줬던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하마다 남성의 지인이 이 하마다한테 내 돈 좀 맡겨줘 하고 돈을 준 거야. 근데 그 돈을 모리타 사장한테 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렸던 노후 자금 600만엔 그 돈은 하마다 남성의 돈도 아닌 겁니다. 문제는 이 모리타 사장이 그 600만엔을 갚지 못하면서 이 지인 여성 하마다의 지인 여성이 자신의 돈을 내놓으라고 하마다 남성을 협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돈을 얘한테 갚아야 얘가 이 사람한테도 돈을 주는데 얘가 못 갚으니까 얘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 사람을 압박하죠. 하마다를 근데 그 지인 여성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폭력배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마다를 협박하고 압박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 돈 안 줘? 그럼 너 좀 맞아. 이러면서 막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마다 남성은 본인도 살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모리타 사장에게 연이어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리타에게 빚을 한 방에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 하마다 남성이 다름 아닌 생명보험금을 노린 살인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모리타한테 모리타 사장에게 가토 슈우즈를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록 시킨 다음에 실행범으로 타카이 사장을 끌어들이고 사건 당일 모리타가 가토 슈우즈를 꼬드겨가지고 이제 이 하마다 남성의 집에 불러다가 가토 슈우즈를 만취하게 만든 다음에 이 모리타는 알리바이를 위해서 하마다 남성이 집에 남고 이 타카이 사장과 그리고 이제 하마다 남성이 만취한 가토 슈우즈를 차에 싣고 미리 정해뒀었던 도로가에 도착해가지고 가토 슈우즈를 눕혀놓고 대형 덤프트럭과 또 차로 두 번이나 깔아 눌려가지고 죽인 거예요. 타카이 사장은요 덤프트럭으로 무려 3분 동안 앞파키로 가토 슈우즈를 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밟고 지나간 게 아니라 덤프트럭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울컥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넘고 눌러. 3분 동안. 움직임이 안 느껴질 때까지. 그리고 움직임이 안 느껴지네 그럼 그때 지나가요. 그러니까 시신이 안 뒤집혀지죠. 앞에만 타이어 자국이 남게 되는 거예요. 정차에 있었으니까. 진짜 잔인하죠. 하지만 이 타카이 사장은요. 미처 자신이 트럭에서 내리면서 수평기가 땅에 떨어진 걸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타카이 사장 모리타 사장 하마다까지 이 세 사람이 잡히면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또 있어요. 이 모리타 사장이 경찰 진술을 하면서 저 경찰 형님들 사실 저 하마다 남성이랑 저 내연녀 토모코 이 두 사람은 이전에도 보험금 노리고 살인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조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 경찰들이 경악을 했대요. 이 정도도 너무 잔인한데 이 두 사람이 전적이 있다고 하니까. 모리타 사장은 하마다 하마다 남성이 카톤 슈우즈를 죽여 보험금을 타내자고 말하기 일주일 전에 이 하마다가 모리타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빚을 갚기 힘들면 내 계획에 동참해. 라고 하면서 자기의 내연녀인 토모코의 을부 딸 있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딸이랑 아들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이 동거하고 있었다고 그 을부 딸 유미코를 살해하자고 모리타 사장한테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마다 남성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모리타가요 경악을 했대요. 자신 내연녀의 딸을 죽이자고 하니까 을부 딸 유미코한테는 천만엔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걸 노리고서 모리타에게 범행을 동참하라고 제안했던 거예요. 하지만 모리타는 차마 그건 못하겠다면서 거절을 했고요. 그 대신 제안받은 게 바로 모리타의 직원 가토 슈즈를 살해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결국에 사건의 주범으로 하마다와 이제 토모코가 체포가 됐습니다. 내연녀인 토모코도 함께 체포하려고 했는데 이 토모코는 간경화가 간경화가 악화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체포는 못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경찰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하마다 남성은 체포가 됐고요. 이렇게 또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파도파도 계속 나와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경찰들이 하마다와 토모코 이 두 사람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토 슈즈가 죽기 1년여 전인 1978년 3월 24일에 토모코의 친척 리에 여성이 욕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사인은 심장마비였는데 이때 리에 여성은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리에가 사망한 후에 약 150만엔의 생명보험이 나왔는데 이 생명보험금을 다름 아닌 하마다와 토모코가 다 가져간 게 밝혀졌어요. 땅 냄새가 나죠. 친척 동생이 죽었는데 이 두 사람이 또 다 타간 거예요. 경찰들이 확인한 결과 이 리에 여성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생명보험금 수령 위임장을 써가지고 대리인으로 나의 생명보험금을 받을 사람은 토모코다 라고 지명을 한 거예요. 그 위임장에 그래서 토모코가 보험금을 가져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임장을 정밀 감식을 해본 결과 위임장 속의 필체가 리에의 것이 아니라 토모코 여성의 것으로 나온 거예요. 조사 결과 하마다와 토모코는 친척 리에 여성을 자기들 집에 초대해가지고 수면제 같은 음료수를 먹인 다음에 잠이 든 리에를 욕조에 넣어가지고 질식사 익사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수령 위임장을 토모코 여성이 위조를 해가지고 리에 여성이 쓴 것처럼 만든 다음에 자연스럽게 생명보험금을 이 두 사람이 타갔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요. 친척 리에 여성을 죽이고 난 다음에 1978년 7월 1일에는 토모코의 율붙 아들 타카시를 농수로로 끌고 가가지고 질식사를 시킨 다음에 신나가 든 비닐봉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기까지 했습니다. 왜? 타카시가 신나를 흡입하다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농수로에 빠져 죽은 걸로 보이게 하려고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모코 여성의 의붓 아들과 딸 둘 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의붓 아들 타카시의 명의로 들어둔 천만 엔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짓이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들까지 다 죽이고 자기의 아들 딸 친척 까지도 자기 내연남이 죽인다는데 동참한 토모코 여성도 또라인 거예요. 토모코 여성은요. 전남편이 병으로 죽고 난 뒤에 보험금으로 1700만 엔을 수령했던 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모코는 하마다와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 보험금을 모두 날려버렸어요. 거기다가 도박에 중독이 된 나머지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남자도 이상한데 여자도 이상한 거예요. 이런 범죄에 가담한 것만 봐도 다 알 수 있지만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래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하마단은 경찰의 추궁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언니 토 먹고 멍청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돼버린 거라고 내가 말한대로 의붓 딸인 유미코 먼저 죽였어야지 그러면 내가 안 잡혔을 수 있는데 남자 새끼 하나 먼저 죽여버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되게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죄를 전혀 지지 못했어요. 토모코는요. 강경화가 악화가 되면서 결국 1980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3월 29일 후쿠오카 지방법원은요. 하마다에게 사형, 모리타 사장에게 징역 15년, 타카이 사장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어요. 하마다는 사형이 내려진 판결에요.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왜 사형이냐고 상고했습니다. 1984년 6월 19일 후쿠오카 고등법원은요. 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마다는 최고 재판소에 다시 항고를 했다는데 1988년 3월 8일 최고 재판소에서도 이 하마다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시켰어요. 쓸데없는 짓하지 마라. 너는 사형 맞다. 땅땅땅. 하마다는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친척 미에와 의붓 아들 타카 씨는 사고사였습니다. 내가 안 죽였어요. 라면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가토 슈즈의 경우에는 모리타 사장과 타카이 사장이 범인입니다. 자기는 그냥 종범에 불과해요 라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어요. 너무 그 이외의 증거들이 명확하니까. 그리고 2017년 6월 26일 후쿠오카 구취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하마다는요. 90세의 나이로 토사물이 목에 막혀 질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진 않았던 거예요. 사람 여러 죽인 살인마가 90까지 살았으니까. 진짜 오래도 살다 갔습니다. 옆에가 실제 하마다 남성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잔혹한 보험금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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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